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구조대 입니다 10시 반에 엑스드레이코 마켓이 오픈되었거든요 엑스드레이코 마켓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이게 과연 위믹스의 가치상승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가 좀 대략적으로 제 생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위믹스 23,000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위믹스에 대한 실수요는 더욱 더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왜 늘어나겠습니까 바로 nft 마켓 오픈 때문입니다 자 nft 마켓 오늘 엑스드레이코 마켓이 열렸습니다 들어가 보게 되면은 지금 오픈된지 1시간 정도 안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속도로 이 아이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생각보다 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위믹스에 대한 실수요도 충분히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믹스에 대한 실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는 해외 거래소 반드시 상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메이저 거래소에 자 그리고 어제 바이비트라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죠 바이비트는 거래소 순위 15위에 랭크되어 있는 거래소입니다 저는 이 바이비트보다도 훨씬 더 많은 트랜직션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게임 내의 재화인 드레이코 아이템을 현금화 하는데 꼭 필요한 게 위믹스거든요 위믹스가 없으면은 이 미르포 글로벌 NFT 마켓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위믹스를 통해 드레이코를 구매하고 드레이코로 현금화를 할 때도 위믹스를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에 대한 수요가 궁극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해외 거래소 상장까지도 반드시 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엑스드레이코 마켓 오픈은 단기적으로 무언가 위믹스의 시세를 분출시킬 만한 요소이기 보다는 정말 장기적으로 이 게임에 흥미를 더욱더 유발시키고 더 많은 유저들을 불러 모을 수 있고 위믹스에 대한 시세를 더욱더 장기적으로 끌어올릴 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조금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돼요 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엑스드레이코 아이템이 거래되는 중에 발생하는 수수료 이 수수료가 바로 위메이드의 매출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의 위메이드 매출이 더 나오겠죠 지금보다 지금보다 더 매출이 좋아질 거다 3분기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인게임 내의 주마경영이라는 컨텐츠로 인해서 광고 수익까지 짭짤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분기 실적이 많이 기대가 돼요 아무튼 4분기 실적 더 좋고 지금 엑스드레이코 마켓은 충분히 잘 작동하고 있고 아주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아이템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왠지 모르게 구글 연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제가 구글 아이디 2개거든요 근데 지금 미르4를 제대로 플레이하는 계정의 그 구글로 연동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캐릭 계정으로 계속 연동이 돼요 그리고 뭐 로그인하는 창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직접 구매하는 것은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고 그냥 눌러보면은 이렇게 아이템이 나와 있고 대략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사고 싶으면 이거 구매 펄차이스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QR코드가 뜹니다 이 QR코드를 여러분들이 휴대폰 카메라로 인식시켜서 위믹스 월렛과 연동시키면은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인게임 내에 우편으로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그 아이템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낙찰받은 아이템을 쓰다가 또 엑스드레코 마크가 붙어있잖아요 이거는 또다시 팔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엑스드레코 마켓이 붙어있기 때문에 엑스드레코 마크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태계가 조성된다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거든요 이 생태계로 인해서 저는 위믹스가 더욱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12월 14일날 게임 캐릭터 NFT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대박이 이거예요 게임 캐릭터 NFT는 단가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죠 만 위믹스짜리 10만 위믹스짜리 이런 캐릭터들이 많아요 물론 게임 개발사들이 측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가격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은 정말로 몇 억짜리 10억짜리 넘는 캐릭터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인게임 내에서 엑스드레이코로 거래가 안되는 캐릭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령 그리고 위협 그리고 그리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공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엑스드레이코로 거래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계정이 귀속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정값이 엄청나게 장난 아닐 겁니다 그리고 계정이 위믹스 크레딧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위믹스 크레딧이라고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믹스 월렛을 이 엑스드레이코 마켓에 연동시켰을 때 위믹스 크레딧 밸런스도 적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레이코는 아이템을 사고 파는데 쓰이고 위믹스 크레딧은 캐릭터를 사고 파는데 쓰일 확률이 99.9%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믹스 크레딧을 어떻게 얻느냐 그냥 위믹스로 교환을 하면 돼요 그냥 지금 위믹스 크레딧 2300개잖아요 그러면은 위믹스 2300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믹스 크레딧은 한마디로 캐릭터는 단가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캐릭터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위믹스에 대한 실수요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전부 다 위믹스의 매출로 잡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캐릭터 NFT 마켓이 열리게 되면은 위믹스 실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실수요의 증가는 곧 해외 매니저 거래소 상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엑스드레코 마켓 오픈이 되었고 이 이후로 캐릭터 NFT 마켓까지 오픈되면은 저는 더욱더 위믹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도 증가하고 뭐 해외 거래소 상장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NFT 마켓이 어떻게 잘 작동이 되는가 이런 것을 또 지켜보면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느긋하게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구였고요 제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믹스 궁극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 있을 때 저렴한 거다 왜냐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위믹스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입니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또 근데 이거 또 사놓고 내 때문에 물렸다 뭐 이러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9월 9일날 1300원대 추천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말했어요 자 아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성토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